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건 좋은피자 위대한피자구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오 나우 오픈 오 뭐야 깜짝이야 오 오 소스치즈 부탁이요? 아 이렇게 말하는건가? 다음번엔 치즈 더 많이 이게 요즘 돈이 없어요 요즘 불만이 많구만 집에 쥐들이 있어요 치즈피자 하나 부탁해요 아 그리고 웨더너 주세요 쥐가 있는데 치즈피자나 달라고? 아 이걸로 유행하는거야? 참신한데? 뭐야 전 키미 슬라이스 라고 해요 전 항상 웃으면 행복해져요 여기 피자 한조각 먹기 좋은것 같아요 SNS에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파워블로거야 파워블로거 일단 파워블로거니까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야돼 저 지금 돈이 없는데 피자 하나만 꽁짱해서 주시면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준다니까 봐준다 오늘은 물을 아직 안줬어요 물을 주실 수 있으세요?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거 주면 어떻게 되는데? 냠냠 저는 피자를 4등분해서 버섯 4분의 1 페페로니 4분의 1 버섯 4분의 1 소시지 4분의 1요 정확히 나눠 자 정확히 나누고 망했네요 잘못만들었네요 아 여러분 잘못만든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비스 서비스 빠밤 한판에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시지 넣어주시고 다른 한 피자에는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시지 넣어주세요 어? 그니까 결국엔 결국엔 똑같은 피자 말하는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? 아이 그럼요 남는 피자있죠 제가 거지 분들을 위한 피자도 만들고 있거든요 짜잔 그럼요 어 어유 고마 잘가요 버섯 피자 두개요 땡큐 베리 머 씨 억 피자에 관한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? 예 사진작가들이 가장 즐기는 피자는? 하하 치즈 피자요 억 은닛 양파 피자 하나 주세요 데이트 가거든요 예 데이트가 싫어요 예? 데이트가 싫어? 부들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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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주문하면 만들어주시나요? 아 예 만들어드립니다 뭐 만들어드릴까요? 그 제가 고구마 피자 시키고 싶은데 예 고구마는 빼주세요 아하하 고구마 피자를 시키는데 고구마는 빼달라 네네 어 아 그러면 그 네 치즈 피자 먹고 싶다는 거죠? 아니 주문 취소하고 다른 거 주문해도 될까요? 아 이제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신다 아 네네네 아 예 갑자기 갑자기 질렸어요 아 예 어떤 거 시켜드릴까요? 아 버섯 피자에 뭐 만들어가요? 버섯이요 네? 치즈 피자에는 뭐 들어가요? 치즈요 어? 포타이터 피자에 뭐 들어가요? ㅍ ㅍ이요 네? 예? ㅍ ㅍ이요? 아니 저희 저희가 그 감자 살 돈이 없어가지고 ㅍ이치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진상 손님 만나가지고 어 피자 가게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헐 문 닫았어요 이제 어떻게? 문 닫아야겠다 야 드디어 망했어? 아싸 드디어 망했어? 드디어 드디어 망했구나 여보세요 누구세요? 저기요 예 저 피자 주문하러 왔거든요 아 죄송한데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다시 오세요 저기요 아 죄송한데 아직 오픈 안 했다니까요 저희 가게 지금 간판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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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뭐요 저희 오픈을 안 했다고요 맑게 못 알아듣으세요 이분? 저 그 페페로니 피자 페페로니 빼고 주시래요 빨리요 아 진짜 와 사람 사람 1도 안 됐죠 빨리요 뭐 하는 새끼지 아니 아 빨리요 빨리 아아아아 아니 저 고객님 아 죄송한데 저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잠깐만요 고객님 죄송한데 10분 이따가 오시면 안 돼요? 저 유튜브 앞분만 찍고 있을게요 야 김남장 김남장 콧물보다 못한 놈아 헐 말렁심 손자리다 잘 있어라 근데 솔직히 남장의 콧물 담아서요 아니 아 뭐야 들어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히히히 너 나 왜 들어올 때만 말렁심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왔자마자 말 너무 심하게 안 나와 어떡해 하하 하하 하하